안녕하세요. 저는 프로 스노보드 겸 스케이트보드 타고 있고요. 그리고 윤재 엄마 이진아라고 합니다. 스타터는 예전부터 되게 좋아했던 브랜드인데 말로만 듣고 있던 키즈 라인을 실제로 입혀보니까 크게 입혔는데 더 힙하고 그리고 이제 재질도 너무 좋은 것 같고 길이 길이 남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영상입니다. 레츠 고! 모두 좋아. 모두 좋아. 레츠 고! 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